모아 2뿐이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 트리! 안녕하세요 정보로가의 지기려입니다 여러분 이따 박수 못하십시오 무슨 일이죠? 네 바로바로 짜잔! 파한테 사태에서 인증표를 보내줬습니다 저희가 이번 앨범 혼돈을 전 FREEZE로 하프밀리언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건 다 누구 덕분이다 우리 모아 2뿐이다 그런 걸 주져봐 정규 씨 그럼요 이렇게 놀라운 기록을 만들어준 우리 모아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인증패에 저희 혼돈의자 FREEZE의 정확한 초동 판매량 숫자가 적혀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3만 563장! 우리 방루탄소년 선배님들 SMN 선배님들 SM 선배님들 EXO 선배님들 뒤를 이어서 저희가 이런 영광스러운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인증패를 전달해주신 우리 한터차트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모아 여러분들께 더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소중한 선물 남겨주신 우리 모아 분들 영원히 사랑합니다 영원히 사랑합니다 영원 러브 네 그럼 지금까지 두 번으로 바이! 정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고마워 감사합니다.